소중한 사람들 내 사람들 예쁘다 예쁘다 미트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고했어요 미트 수고했당 수고했당 미트 오늘은 미트가 저 안아줘요 오늘은 미트가 저 안아준 걸로 1번 안아준다 2번 안아준다 3번 지금 안아준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빠지면 서운하겠어 그럼 그럼 요거 하나는 이제 익숙하죠 믿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항상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미트 먹고 자 오늘은 해시가 안아줘 같이 미트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안아달라고 안아줘야지 그러면 밑집 푹 쉬고 오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당 새복 많이 받자 고마워요 진짜 우리 미트 우리 미트 너무 고마워 우리 미트 너무 고마워요 그렇다고요 오늘도 고생했죠 안녕 보이스 브이는 안아줄 수가 없네 어떻게 안아주지?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핸드폰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톡톡톡 해줄게요 들리시나요? 약간 등 두들긴 건데 고생했다 철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다들 안녕 되게 안아주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뭔가 되게 위로받는 느낌도 되게 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잘 느껴진다일까 그쵸 미찌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또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나 좀 속상하셨거나 살고 있으면은 조금 이 브이앱으로 조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고했어요 미찌 고마워요 20 20 21 22 23